북2 제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싶어요. 은행 명세서를 가지러 왔어요. 여행자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요. 수수료는 얼마예요? 어디에 사인해야 해요? 독일에서의 송금을 기다리고 있어요. 독일에서의 송금을 기다리고 있어요. 이건 제 계좌번호예요. 돈이 도착했어요? 환전하고 싶어요. 미국 달러가 필요해요. 작은 단위의 지폐로 주시겠어요? 작은 단위의 지폐로 주시겠어요? 현금 인출기가 있어요? 현금 인출기가 있어요? 돈을 얼마나 인출할 수 있어요? 돈을 얼마나 인출할 수 있어요? 어떤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요? 어떤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어요? www.book2.de로 오셔서 교재와 텍스트 및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세요.